저랬을 때로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정말 선물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의미있었고요. 여기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대는 알고 있나요? 나에겐 내일이 없어요. 봄에도 아빠도 내일도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당신은 나는 한심한 하루살이 하지만 마음 한켠에 당신도 바라고 있진 않나요? 앞쪽 뒤도 미연에도 아무 일만 혹은 한 그대는 알고 있나요? 사실 나이가 내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만한 일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사랑에 그가 날이 없었을 때 그가 날이 없는 사람 그가 날이 없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